안녕하세요. 홍천 그루터기농원입니다. 오늘이 5월 23일인데요. 지금 저녁시간에 이렇게 논에 나와서 오늘은 모내기하고 한 13일 돼가지고 제가 5월 10날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5월 20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여기다 이제 중기재 취재를 이제 원액 살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물을 깊이 대고 가지걸음을 줍니다. 가지걸음. 가지걸음을 주게 되면은 이제 포기수가 막 가지가 벌어지면서 이제 포기 숫자가 많아지고 뭐 그런 거거든요. 가지걸음을 뭐 걸음을 안 줘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또 이제 손으로 수동으로 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포기수가 얼마 안 돼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지걸음을 줘서 포기를 좀 많이 많이 벌어지게 포기 숫자가 많이 나게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이제 공급해 주는 겁니다. 저희는 이제 그래서 요소비료를 주는데 어 600평에 한 포 정도 그러니까 300평당 반포 정도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주는데 좀 벼가 많이 쓰러지겠다 싶으면 좀 줄여도 되구요. 근데 저희는 이제 그냥 600평에 한 포씩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1200평이니까 어 여기다 이제 두포를 이제 살포를 하겠습니다. 요소비료 자 요소비료를 요 이제 요거를 어 저희가 이제 재고가 있어 가지고 요거는 좀 입자가 가늘은 거고 요거는 입자가 이제 굵은 거 입자가 굵은 게 이제 요 비료 살포기로 이제 치긴 좋거든요.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입자가 굵은 거는 논뚜렁 다니면서 치고 또 입자가 가늘은 거는 저 논 가운데로 들어가서 치겠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제 요소비료를 주고 나서 지금 이제 물을 기피 됐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중기대 치료제를 하느라고 논을 기피 됐는데 어 논을 기피 된 다음에 물을 기피 되고 요소비료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구도 막아버리고 이제 태수로도 막고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말립니다. 논을 그래서 이제 논을 빼짝 말리면서 이제 가지가 벌어지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지걸음 이라 그래요. 에 물을 많이 말릴수록 이제 가지가 많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비료가 고대로 가라앉게 해서 가지가 많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. 논을 빼짝 말려야지 또 가지가 많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 말로는 뭐 논을 빼짝 말리는 거 하고 안 말리는 거 하고 어 벼가 한가마 차이가 난다고 또 그렇게 합니다. 말로는 그래서 이제 요소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물관리 이제 고대로 가라앉혀서 이제 빼짝 말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요소비료를 주겠습니다. 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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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